띠! 띠! 좋습니다. 지금까지는 리코, 심, 띠 이렇게 뽑혔는데 여기서 한 명이 더 뽑히면 이제 상류층과 하루층이 확실하게 나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일곱 명 중에 네 명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. 중간 안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. 괜찮아요. 괜찮습니까? 정말로 괜찮겠습니까? 그러면 뽑혀도 기뻐하지 않을, 밀천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? 안 뽑혀도 실망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? 정말요? 네, 선택받은 자입니다. 이분들은 알고 계시는군요. 좋습니다. 그러면? 알고? 마두코사, 감사합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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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휴대폰이 여기 나와주세요. 어떻게 순간인가요? 하나, 둘, 셋 이름? 남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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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저요? 남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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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쪽은 승리그룹. 이쪽은 안타까운 놀이 되겠습니다. 이제 세 분만 남아있는데 세 분이 그러면 우리 뽑아주시는 분들의 주장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뽑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뽑힌 나머지로 간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고등학교, 중학교 수업 시간에 보면 말이죠 7 나누기 3은 2, 나머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먼저 뉴욕이상 스탑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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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닝 오케이 자 여러분 세 분이 나를 뽑아달라는 말을 한국말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님맥 주세요 님맥 주세요 님맥 주세요 안 죽여 다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난 뭐가 돼 난 뭐가 돼 나 뭐해 진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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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는 더 나 편할게 1,2,3 갈매 다음에 콜 1,2,3 시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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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선해예요 이만큼은 우리 팀이 안 됐으면 좋겠다.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편이 되느냐. 그 사람을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. 이 사람은 안 되겠다. 그런 사람은. 아 잔인해. 아 잔인해. 아 다행이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 뽑히게 된다면. 우리 일본 시청자들에게 불쌍해. 난 앞으로 저 사람의 팬이 될 거야. 라는. 들을 수도 있겠네. 자 박수사. 자 1 2 3. 자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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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도. 아웃. 아웃. 주의. 아니야.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아 이렇게 해서. 자 이렇게 해서. 1명 2명 3명 4명 6. 1 2 3 4 5 6. 6 대 6이 됐는데 우리가 2명이 남았으니까. 일단 저는 등 외였었으니까요. 꼴찌 티에 상이. 리코가 저쪽에 있으니까. 리코가 MC니까. 리코가 저쪽에 있으니까. 리코상하고 같이 편을 하고. 제가 그러면 이쪽에 와서. 같이 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웃으라고. 얘가 아무리 싫어도. 웃으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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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었는데. 이렇게 해서. 리코팀 대 허준팀으로. 양 팀을 따라 montes입니다. 모두. 어떻게. 결과가 나오든 간에. 수고해주시고. 기쁘게 미션을 완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. 화명의 박수. 격려의 박수 한 번씩 치십쇼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데 자 그럼 일단은 팀을 나눠봤으니까 우리가 팀별로 대결을 해봐야 되는데 미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미션 첫 번째 미션 어떤 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경인 것처럼 8경까지를 빨리 찍어서 돌아오는 팀이 어떤 수정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각 팀에게는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폰으로 미션을 그때그때 맥경을 가라라고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빨리 이동하셔서 마지막 장소로 먼저 오시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미션을 아이폰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리코씨하고 저하고 미션을 확인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네네요 자 그러면 파이팅 외치고 다 같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셋 하면 버즈코리아 파이팅을 외쳐주겠습니다 버즈코리아 파이팅! 네 버즈코리아 파이팅! 네 Pioneer 파이팅! 파이팅! 네가 이길 거야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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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적 있어요? 네. Do you have seen that 기와집? 네. 나이나. 노래와 남아예요. 기와집. 기와집. 노래와 기와. 기와집. 기와. 기와. 기와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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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여기 처음이시죠? 네. 저희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도움 되시라고 지도를. 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. 일본어. 일본어. 됐다. 아싸, 아싸.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? 아, 여기가 지금 출발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도? 그런 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고요. 아. 우리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아, 나 아까 돈미약국 봤어. 돈미약국? 여기, 여기. 가운데. 지금 여기 같아. 그런데? 그럼. 여기. 근데 왜 우린 저거 안 와? 이거 미션? 어, 왔다. 깜짝이야. 깜짝 놀랐다, 진짜. 깜짝 놀랐다, 진짜. 깜짝 놀랐다, 진짜. 깜짝 놀랐다, 진짜. 맞다. 여기, 여기. 여기, 이렇게, 이렇게. 도착지점은 중앙고.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름 있는 데를 먼저 찾자. 이름 있는 데를 찾아서 그거를 찾아서 가는 게 좋잖아. 저거 지금 있을 거 같은데? 어린이집? 가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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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아, 아니.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일단 가보자, 그러면. 여기 주석을 보면 몇 번. 공방, 공방. 저런 건 있을 거 아니야. 독립? 매듭 공방. 매듭 공방. 매듭 공방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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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있다, 있다, 있다. 이따, 이따잖아. 어디, 어디, 어디? 어, 맞다. 맞다, 맞다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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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, 우리가 여기야. 상경으로 가려면 이곳을 따라 그냥 올라갑니다. 이쪽으로 올라갑니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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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네. 저희는 뭐 지도 없나요? 지도 같은 거? 지도. 드려야죠. 네. 여기 있습니다. 어, 일본어로도 돼 있네. 일본어. 일본어로도 돼 있네. 한국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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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북촌 팔경을 찾는 거죠? 그렇죠. 어, 여기가 다 가야 돼요. 신촌 팔경을. 응. 어, 모았다. 북촌 4경, 7경, 8경. 8경을 담아라. 담아라. 도착지점이 중앙구. 하나, 둘, 셋. 나, 넌. 옷을 탓을 때.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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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여기. 아닌 것 같은데.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겠죠. 여기.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. 우리가 이긴 것도 중요한데. 이런데가 있다. 여기 참 좋다. 이건 나는 우리끼리 느꼈으면 좋겠어. 3, 5, 6경만 찍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되게 이쁘지 않아?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 음 어 여기 민아 공방 있다 민아 공방 어 민아 공방 있다 어 있어? 네 어 금방 나오겠다 어 그래? 네 여기 바로 그쵸? 어 어디 있어 민아 공방이? 아 여기 있네?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겠다 어 근데 좋은데 야 이런 건 더 이쁘다 이렇게 진짜 이게 이쁘다 이거 여기 산발 찍을까? 우리 뭘로 찍어? 우리 뭘로 찍어요? 아이폰으로 찍은거에요? 아 아 아 저 여기 서 봐 아 아 앉을까요? 나 앉을래 나 앉을까요? 너랑 다랑은게 포즈 인기 아 아 난 난 난 난 다이접 아 사인 원 원 원 투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트 참 와우 이 Spl Fame 와우 스크 anticipate 사이코 rer men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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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없대에 있는 거야? 왜 이렇게 옆에 있는거야? 수지 박물관 저거야? 수지 박물관 저거야? 혹시 야 잠깐만 자수 박물관 저거 뭐라고? 저거 아니에요 저기? 네모난거 저거 아니에요 네모난거? 혹시 아 아 아 아 수지 박물관 한국의 전통가옥과 함께 소 복관과 전통이 생기고 푹촌에 만드는 곳 전통 문화에 여러가지体験이 가능 어디가 근데 이거야? 이거야? 이거 아닌가요? 아 이렇게인가? 아 이거 이렇게 저게 그럼 자리 잡으면 되겠다 아 그런가보다 저거 찍고 저기서 자리 잡게 저긴 아니겠지? 우리 포즈 어떻게 하지? 포즈요? 이거 파워레인즈처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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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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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다 또 어디로 가면 되는고? 뭐 어디로 가면 되는고? 다음은 오경경 5경 6경 여기 몰려있어요 3경 5경 여기있다 5경 더위 아까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미야국에서 동미야국으로 회나무 지나서 그렇게 가야겠다 네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린 자리가 이래?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? 우리는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가 자켓 첫번째 세번째 오셨대 전부 아니면 오늘 여기 분들도 처음 만나신 건가요? 처음 만나요 처음 그렇구나 여기는 와보셨어요? 삼촌동은 여기까지 올 수 있으실까요?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이유같이 아이유 아하하하하 아이유 sabe吗? 아이유 아이유에랑 비슷해요 아어 진짜에요? 정말요? 해외